대한민국 프로레슬링의 대부 김일 선수, 이 영웅 김일 선수의 어마어마한 스승님이 계십니다 역도산 천왕 다음이 역도산이다 북한에서는 정말 역도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으니 황금의 오른손, 정의의 오른손 가라데 쪼부 쪼부 역도산의 필살기 가라데 초 프로레슬링 영웅 역도산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신락 함경도에서 태어난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물 밑에서 역도산을 북송시키자 북한이 역도산에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을 때 한국은 그냥 솟받고 있으면 안 되잖아 63년이 밝자마자 1월에 역도산이 방한을 합니다